조용규 목사 조용규 목사님을 청한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조용규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강단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안심을 했다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드라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장로교 목사라 만들고 순복음 교회 목사를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 신앙 교리도 우리 순복음 교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방주의의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순복음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성령 운동을 하는지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카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감상해서 하는 것은 오카논 목사님 같은 신문이 계심으로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이 함께 손을 잡으면 한국 교회를 만세 반세 위에 세우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큰 절익이 생겨난다고 나는 확실이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4천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승부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을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 300분 이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2천년 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정면에 나오셔서 아들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성전하실 때 주님은 바통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 3위인 성령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오순절날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마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천년 동안 복음 시대에는 성령이 정면에 나와서 일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련문에 목회할 때 하루 비가 오고 날이 다칠게 했는데 우비를 입고 머리에 비를 참뜩 맞은 30대의 아주 세련된 여인 한 사람이 제게 신앙상담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신앙상담을 요구해서 그래서 신앙상담을 하는데 두 분과 분이 그때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암전문의학 박사였어요. 상복원 박사라고. 그런데 그 상박사님이 일본 동경대학교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UCLA에서 도라시 공부를 하고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유대인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기봉 씨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이 걸렸어요. 뇌수술을 하고 한중이 마비가 되니까 부인에 대한 의체층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라 자기가 이렇게 반신 불수가 되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해주셔서 부인을 무시무시하게 감지를 안되면 부인을 살 수 없게 해요. 매일째까지 생선 회칼을 가지고 목에 대놓고 오늘 너 누구 맞느냐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암학자고 의사 박사가 그렇게 하니 기가 막히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고 아주 완전히 노예로워지에 걸리게 되었다고 친구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한번 목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예수민 도리 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남편을 감아감동시켜요. 당신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절뚝절뚝하며 잘생겼어요. 대구 사람인데 아주 강한 경상도 액센트를 쓰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내 사무실인데 그 부인하고 절뚝절뚝하고 들어왔어요. 조목사! 왜 그러세요?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려. 기가 콱 막힙니다. 그때 우리 교회인이 한 4천명 됐어요. 내가 이 4천명 성도 가운데 유독히 당신 부인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또 당신 부인만 이쁜 졸식하느냐. 우리 집사람도 당신 부인 뺨칠만 치고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설정식에 좌우간 잔소리 말고 우리 마누라 꾀기만 하면 내가 칼로서 주먹에서 찔러 죽인다. 아 이체증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체증 덕분에 교회는 꼭 나와요. 마누라 지키려고. 그 부인이 교회 나오면 꼭 따라와서 부인 옆에 딱 앉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 정면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또 자기 부인 봤다고 또 야당법석을 하니까. 참 주일날 그 사람만 오면 신경이 쓰이는데 아직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꼭 예배를 피라고 나면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꼭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물 위에서 보니 당신 이마도 번질번질하고 바보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 완전히 바보같은 소리 하느냐. 생화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느냐. 피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당신 멀리서 보면 상당히 청명도 있어 보이고 이마도 까지고 눈도 번질번질번질나면서 사는데 그런 바보같은 소리를 하나 보고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 어떻게 직장이 없으면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까. 왜 그런 거짓말하고서 밥을 먹냐. 그러니 이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난 암학자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참 상막사 불쌍한 사람이오. 당신 고작 그것밖에 모르오. 그러니까 자기는 참 불쌍하다. 보기에는 똑똑하게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영 바보같은 말을 하더라. 이야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뭔 줄 몰랐어요. 신뢰한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그가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난 뭐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내버려 놓고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늘 나오면서 늘 저의 설교를 비평을 합니다. 뭐 바보같은 말이라든지 사리에 맞대앉다 비과학적이다. 뭐 지식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러다 귀뚱으로 들었는데 아 크리스마신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손수공을 내서 자꾸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우느냐 부인하고 싸우면 운다. 그래서 내가 아 크리스마신 아침부터 싸웠구나. 우는 거 보니까 자꾸 눈물을 닦더니만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 내 사무실에 또 왔어요. 그래서 장 박사 왜 크리스마신 날 아침부터 부인하고 싸웠느냐 또 울게 하니까 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그럼 왜 울어요. 나 말이야 당신에게 와서 바보같은 소리 1년 동안 듣다가 스키스프레인이야 정신분열정이 걸렸어. 오늘 아침에 당신이 무슨 동력녀가 아기를 낳고 말이야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내 머리로서는 전부 바보같은 소리 같은데 내 마음이 꺼내지더니만 당신 말이 다 믿어지지 않냐 그러니 이것이 정신분열정의 증거라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머리는 안 믿는데 마음은 믿어지는 것은 정신분열정이야. 그러므로 당신에게 와서 1년 동안 설교 듣고 바보같은 말을 듣다가 내가 정신분열정이 걸렸는데 책임져. 고쳐. 나보고 고쳐줘. 그래서 하 잘 걸렸다. 당신 그 정신분열정은 천당 가는 정신분열정이다. 그게 걸려야 천당을 간다. 내가 그 고칠 약을 줄게. 그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이 있다. 당신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라. 이걸 한 번 다 읽고 나오면 내가 기도를 해서 당신 그 병을 고쳐줄게. 또 훌륭한 학자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미친 것 같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완전히 거듭나버린 겁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는 많은 퀘션이 있는데 그 마음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개시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때 내가 너무나 뚜렷하게 깨달은 것은 아 성경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구나. 지식적으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중생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마음이 새 속에 새겨던 자꾸 크리스도를 반대하더니만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동경의 탄생을 할 수 있다고 또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amphibious animal이라고 해서 양서류 동물인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사는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것은 알을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찔러주는지 전기 자극만 주면 그대로 부화가 되어서 나와요. 수컷이 없어도. 그러지 하는 말이 양서류 동물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수컷이 없어도 전기 숙구를 주면 부화가 되어서 새끼에 나오는데 하물며 동경여 마리아에게 성령의 숙구가 왔는데 뭐 아들 낳는 것은 식은 죽 먹해지만 옛날에 그렇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또 그 좋은 머리로 예수님이 동경여 탄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고 당연한 문제라고 그러고 열렬히 그리도를 전도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주 막 화를 일으켜나서 왔어요. 의사협회에 가서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전도하니까 당신 같은 말이야 학습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무식한 소리하고 예수를 믿냐고 그래가면 싸움을 막 대단히 하고 왔어요.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내가 지가 뭐 안다고 말이야 동경여 탄생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지 죽은 자가 안 돼서 부활이 없다고 고함을 쳤는데 이놈의 새끼들 막 죽여버리려고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당신은 개구리의 올칭이실 모른다고 당신 옛날에 그렇게 동경여 탄생 반대하고 부활을 반대하더니만 이제 당신 당하지 않느냐 당신 나에게 핍박한 것만큼 당신도 당해봐야 된다고 아 그 놈들 말이야 지가 뭘 잘한다고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서 성경을 반대를 하고 달라든요 야 하나님의 성경이 와서 마음을 변하시니까 머리는 마음의 도구에 불과해요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머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데 쓰고 마음이 안 믿으면 그 머리 가지고서 전부 반대로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이 오면 마음이 문이 열리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개시가 임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증명할 문제 아닙니다 개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셔서 우리에게 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경 받으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성경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바라는 것하고 성경 충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성경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수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배려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구치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6절로 8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원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극류를 베푸는 은사들이 있는데 성경 충만하게 받으면 성경 충만한 여러분과 나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경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들의 영인으로 성경에 오셔서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확신을 하게 하지만 이제 성경 충만은 봉사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려면 성경 충만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성경 충만을 받았다 그러기에 나도 성경 충만을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성경 충만을 못 받았죠 성경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울해서 잠이 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한 5분 하고 난 다음에 뭐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내 동창들 그 다음 후배들도 보니까 아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아유 난 뭐 영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 너희들 뭐 방언한다고 뭐 큰소리 하느냐 나는 방언 안해도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큰소리인데 우리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 장모님이 된 최하실 목사님이 제가 동기동창을 들어왔는데 내가 20대인데 이제 40이 넘어서 학교를 들어왔어요 하는데 아 그 어른 보면 늘 앞자리에 수업시간에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한 때 얼굴이 팍 팍 아주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서 팍 솜을 떨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런데 내가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한 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말이야 아는 말로 해야지 모르는 말 그런 것도 왜 하냐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바구다공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학생회장이고 그때 최하실 목사님이 전도부장이었는데 제가 북을 들고 북을 치면서 매 토요일마다 바구다공원에 가서 죄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하고 찬송을 부르고 바구다공원에 한리남 사람 모인 사람이 다 모여오지 않아요 그럼 설교를 하는데 왠인지 나는 신 최하실 목사님더라도 조리있게 저런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나만 설교하면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주먹을 휘두르고 집어치워라 괌을 치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데 최하실 목사님은 서론 본론도 없이 두루뭉설이 설교를 하는데도 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박수도 치고 또 다고 나면 더하라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참 이상하다 나는 최하실 집사입니다 최집사님보다 훨씬 내가 웅변직이고 논리정연하고 지식적으로 설교하는데 나보고는 대들고 최하실 목사님 두루뭉설이 같이 저런 설교를 하는데 내가 봐도 웃었는데 그분은 보고서 박수도 치고 어떠한 사람 와서 안수교를 받겠다고 머리도 내밀고 그러고 더하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설이하고 설교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이에요 머리도 내밀고 안수도 해달라고 왜 그랬어 내가 설교 훨씬 잘하는데 에이 조 회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지 않아 나는 성령 충만하고 당한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말이면 나는 매일같이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는데 뭐 학생회장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 한 30분 기도한다 그 30분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가마감등 오느냐 그래 내가 속으로 결심해서 아 나도 성령 충만 바래야겠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이제 봉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만 바래야겠다 그래서 상하산에 이제 성령 충만 기도하려고 내 친구하고 같이 이 많은 큰 속방을 하나씩 사가지고서 배고플까 싶어가지고서 그걸 이제 들고서 그 상하산 위에 올라가서 그때는 바위에 그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름에 저 양말 벗어놓고 물에 발을 당겨놓고 그러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빵을 뜯어먹기 제가 했는데 아 저녁 어두워지니까 빵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 서식아 빵 다 먹었다 너 나 지금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 내려가자 그 산에서 내려가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뭐 성령 그렇게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 결심하라고 빵을 안 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산에서 안 내려왔다고 상각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못 내려오려고 그 밤이 되니까 아이고 여름 이 짧은 반소매 입고 있는데 얼마나 춥던지 여름인데도 모기는 자꾸 달라든지요 크흐 크흐 뭐 또니 절벽이니 내려올 수도 없는데 기도는 한 30분 하니깐 미천 다 떨어지고 할 것은 없지요 야 죽겠대요 시간은 안 가는데 기도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모기는 달라든지요 또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는 상각산에 가끔 범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야 이 또 밤에 또 범이 나타나면 난 죽지 않겠나 그래가 또 범하고 싸우겠다가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돌을 손에 들고서 눈을 감으면 온천지에 막 범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눈도 못 감고 눈 뜨고 돌 뜨고서 성령 죽어 범오면 때리려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이지 나중에 밤 12시가 넘어 1시 2시니까 막 허기증이 다가오고 한기가 오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이 판재판사판이다 범이 와서 물어 죽든지 범이 올라와서 물려 죽든지 난 뭐 이제 성령 안 받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 수나무를 끌어안고 그때부터 제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대에 그때는 살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다가 난 뭐 외밭에 들어가서 왜 훔쳐먹은 거절까지 다 회개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죄를 다 죄를 회개하는데 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죄가 그렇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온갖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막 힘이 생겨서 막 과함을 치는데 매맞이 소리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히 달라고 나같이 20대에 세상에 물 안 들고 주의 사업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성령 안 주고 40이 넘어 죄란 죄는 다 지은 최입사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 주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나는 오늘 성령 안 주면 나는 이제는 신학교도 집을 치워버리고 목회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과함을 치는데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마 해산한 고통이란 그런 것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방언으로 늘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그러고 막 온 몸에 불덩어리가 되고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 그때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불광동에 개척을 갔는데 방언을 하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전에는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도와서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또 미천 떨어지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아는 말이 생각나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불광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할 일도 없고 교인이 다섯 명이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다섯 명 매일같이 신방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막교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섯 시간 기도하면 온 몸이 불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 천막 옆에 토담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12시가 돼서 아무래도 이 천막에 가서 기도해야 했다고 추운 겨울인데 천막에 나오니까 청년들이 몇 사람 와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 덩어리를 턱 드리니까 거지가 하나 왔어 뭐 아주 초라하던 거지가 하나 와서 덩어리를 턱 드리면서 선생님 선생님이 이 교회의 목사입니까 그래서 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나 기도 좀 해 주시겠소 그러니까 안진병이에요 당신 어떻게 봤을까 내가 서울역에서 구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 저 불광동에 천막교에 찾아가면 그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회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너 팔자를 고칠 수 있니깐 가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버스 저 기사들에게 사정을 해서 아침에 출발한 것이 밤 12시가 넘어가지고서 왔는데 이렇게 안진병이가 대가지고서 손에다가 송곳 같은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서 와요 무릎에는 고무를 대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그래 뭐 아주 뭐 몸이 얼음짱 같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인데 아휴 날 좀 살려십시오 나는 안진병이가 돼서 이렇게 딱 얻어먹기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겁이 나기 때문에 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 변명하려고 그러니깐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것도 믿겠습니다 또 할 수 없이 예수께로 인도했어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거라 한 방울 또 내 마음의 믿음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남아요 왜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낫냐 말이야 완전히 막 보니까 이 다리가 두리가 말라가지고서 나무 같아요 지평이 같아요 무릎 밑에는 지평이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낫는 것도 못 봤고 성경의 금과 음원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지 나사라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는 그 말만 내가 기억이 나서 에라 한 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못 내 느낌도 없겠어 딱 일어나라 나를 쳐다보라 금과 음원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라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 구참하니깐 생그라고 달리에 일어나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깐 내게 있는가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 믿음도 없다고 그래서 야 나 안되겠다 여기 앉아 있어라 나 믿음을 주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흙으로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흙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사나님 왜 저런 걸 보내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나는 못 고칠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불쌍한 놈 저 나를 기대하고 왔는데 저거 나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 주님이 죄를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는지 어떻게 일을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 기도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불을 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믿음이 뭉개구름같이 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손가락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청년들 보고 이렇게 잡아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잡고서 아무리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까지 산수 값산에 갈지라도 이렇게 해봐야 내가 무릎에 올라섰어요 올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고 확 굴려버리니까 뼈가 뚝뚝 크더니만 아이고 목사가 사람 잡는다 나도 뭐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놈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서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참 지금 그 청년들이 다 놀래가 다 달아났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동참죄 안 지으려고 이마가 막 과함치고 울고 막고 아이고 내 죽는다고 그래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매우는 이 그러라고 해서 내가 확 밀어져버리고 눈을 확 다 됐다 지금은 제가 웃지 그때는 웃을 정편이 못됐어 아 그러니 막 또 청년들이 과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야 그래 눈을 떠보니까 이마가 막 천막 주위를 뛰는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 평생에 처음 기적을 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알 수가 없이요 그래가 이놈이 막 그 이탈날부터 동네에 나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절룸발이었는데 저기 저 전호사님 가서 안수받고 내가 절룸발이가 나왔다고 전도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오던 사람들이 막 천막에 도인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 아니 이제 전부 다 내가 병고칠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별 도리가 없지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달았는데 그 램프 불을 밝혀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병 날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에게 중한 병자는 못 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감기 들린 사람이나 목살 앓는 사람 이런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저 뒤에서 중사님 중사님 그래요 왜요 아니 왜요 아 여기 내가 태어날 때 기머리 붕어리 된 처녀 둘 데리고 왔는데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진짜 큰일 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머리 되고 붕어리 등록을 갔다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 자 그래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에라 이것도 또 이판제판이다 그래 아리떨이 팍 떨리는데 속으로 이래 데려와 데려와 아 근데 하나는 키가 크고 삐쩍말라는 처녀 하나는 키가 적고 통통한 두리도 왜 왔는지 모르고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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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유 어디서 데려와지 그러니까 아 절름바리가 나왔다고 그리고 또 오늘 집회에다 그러게 내가 가서 이 기머리 붕어리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두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내가 막 쥐어받고 오십니다 아니 오늘 개꿈 머리 아픈 사람이나 강의 들린 사람은 왔으면 뭐 그거 막 무시한데 그건 나한지 안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수만 해주면 오케이 되는데 아 이거는 정말 기머리 붕어리 이건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쳐라 보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 내가 주님 내 위치를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봐주십시오 주님이 내 자리에 섰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을 징의입니다 이제 이게 안 나는 날이면 천막 걷어 치우고 거짓말증이 돼서 쫓겨나가야 될 텐데 주님께서 허전히 살려주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주님이여 개시를 좀 주십시오 개시를 그래도 뭐 개시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뭐 주님께서 개시 줄 줄 알고 눈을 탁 하면 돼 그냥 개똥불레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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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개시도 안 보여요 사람이 답답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아 귀신들 여기 먹으리되고 벙으리되는데 귀신이 들는데 뺏뺏한 애에게는 뺏뺏한 귀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뚱뚱한 애에게는 뚱뚱한 귀신이 들어가야겠다 뺏뺏한 귀신 쫓아내는 게 뚱뚱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쉽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뺏뺏한 건 너 나오라 뚱뚱한 너는 여기 있어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개에게 귀에다가 내가 손으로 얹고 앉아 하나님 아버지 이 귀 먹으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 먹은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행운한 다음에 손가락을 뺄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좀 기도하고 또 나오라 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오래 하니까 교인들이 그만 이상해서 하고 보고 있어요 이제 손을 뺏는 날이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편안한 데서 안 나타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야 기적이 나타나갑니다 변앙에 서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나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이거는 뭐 젖 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 기도를 하고 손가락을 탁 뽑고 뭐 그것도 용감하게 내가 싹 돌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 귀에다가 이러니까 돌아봐요 그런데 저쪽에 또 이렇게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래요 아빠 엄마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와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그리고 그담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걸 한 구절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얘 정말로 기모글이 벙근이냐 아무것도 못들었다고 거라기 쳐도 모른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들리니까 막 뛰고 막 손바닥을 치고 막 똥똥한 애를 안고 너도 와서 받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 나갔으니까 두 번째 말필요가 없어 그거 하다가 안되면 안되겠으니까 내가 막 기모님들이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제는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그건 아픈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막 내가 머리를 막 너도 나아라 너도 나아라 까지도 너도 나아라 너도 나아 너도 나아 그래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팔자에 없는 신유의 종이 됐다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나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뭐 안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그러다 3년 만에 그 산골짜기에서 교인이 5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이 모니어왔서 그때부터 병이 났고 복음이 증거되기 전 그것이 내가 하루에 다섯 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열정도 안 생기는데 내가 성령 충만히 받고 그 다음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냥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성령 은사를 받으니까 뭐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생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그때부터 눈부시게 발전해서 1900 제가 61년도에 서대문에 나왔는데 1970년도에 가서 교인이 만 8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대문 그 그기가 흠한 곳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문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동교회가 있고 독립문성결교회가 있고 아연감리교회가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정정한 교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지가 들어갔어요 사람들마다 너 이제 망했다 그거 돌아가서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파란 젊은 놈이 그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온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데 안 올 테게 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데 안 올 테게 있느냐 그때 한국은 개발연대라 60년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와서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때 교회를 개방해놓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놓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니깐 뭐 교인들이 모여오는데 구름떼같이 모여와요 그래서 오늘날 70만 성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괜히 교회를 외형적으로 안 보고 굉장한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늘 대답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것을 살라는 곁에 따라다니며 구경만 했지 성령의 역사였지 나는 구경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어림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므로 말며마 이런 일을 했다고 제가 늘 그런 증거로 합니다 그럼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특이 확정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땅히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다른 보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셔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이 헬라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하고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십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같은 모양이고 같은 무게고 같은 형식이고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알로스라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이클하고 강단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 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전부의 산대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구한다 나와 전혀 같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도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하냐 그도 사랑한다 내가 병을 고치느냐 그도 고친다 내가 귀신 쫓아내냐 그도 쫓아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냐 그도 나타낸다 전혀 똑같은 것 그래서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오시면 예수 오신 것과 같고 또 예수님 계시면 성령 오신 것과 같고 전혀 같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알로스는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와 꼭 같은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꼭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알로스로 꼭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그대로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 하던 일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구원하던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예수님 시대에 귀신 쫓아내던 사역도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성령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오심은 바로 예수님 오심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comfort 위로자라고 말하고 한국은 보혜사라는 말인데 원래는 헬라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면 어떤 큰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좀 머리가 둔해서 행정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떨면서 그 많은 부동산과 동산을 다 아들에게 상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웅변이고 능력이 많은 친구지만 가난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부잣집 아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가 그렇게 많은 동산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데 자네 이거 어떻게 다 격리 관리할 줄 모르지 않느냐 나에게 부동산도 넘겨주고 동산도 다 넘겨주면 내가 너에게 돈 필요할 때 돈 해주고 이거 다 이식을 취하고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내게 다 맡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너하고 같은 친구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감도장도 주고 부동산 등기 서류도 주고 돈도 다 맡겨줬어요 얼마 있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술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왕이니까 야 인마 나가 합법직으로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땅도 내 땅이고 너의 부동산동산도 다 내 거다 네가 내게 넘겨줄지 않느냐 내가 다 내 거다 너 나가라 졸지에 밖으로 쫓겨 나가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고소할 수밖에 없지 법칙에 고소를 내서 재판날에 이제 재판관이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재판이니까 구경하러 입추 여지가 왔는데 그 재판관이 원고를 하고 말합니다 야는 원고 자네가 이게 집도 그리고 부동산동산 다 자네 것인데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자네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라 이 사람이 머리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눈물만 흘리고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 피고가 말해버려 이 사람 얼음에 박밀듯이 청산유수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집에서 봉사해주고 다 섬겨준 대가로서 내가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다 없고 이건 다 합법적인 내 것이고 그러니 재판관도 다 모개를 끄덕끄덕하고 먼지 사람도 다 모개를 끄덕 이제는 원고인 부자집 아들은 재산 다 잃을 거 아니라 이제는 무고죄로 잡혀들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법정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원고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파라클레터가 쓰겠느냐 보혜사가 있으면 보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봐라 반드시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저 뒤에 그 동네에서 아주 명망이 있고 오래 살았고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부자집 아들 보고 날 보혜사로 인정하라 인정 안 하면 법적인 요건이 구성이 안 돼요 날 인정하라 날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 이 친구는 인정을 하면 가만히 안 둔단 말이야 인정하라 보혜사로 세워봐라 가만히 두는 거야 그 이마가 벌벌 울고 울고 있다가 재판관님 저 어른을 내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성립이 돼 그 사람이 군중들 앞에 와서 옆에 딱 붙어서 끼고 야 울지 마라 내가 문제를 다 얘기를 해 주봐 울지 마라 나를 잊지 않아 이 사람은 막 그냥 보혜사에게 확 의시합니다 보혜사가 일어나가지고 재판관은 각하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아서 이 부자집 사장도 알고 이 젊은이 사장도 아는데 이거 다 젊은이가 꾸민 사기라고 그 증명을 주고 아주 참 유치하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하니까 아 재판관도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내리기를 이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다 이 원고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이 사기꾼은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라 그러게 될 때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가 이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성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첫 보혜사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인데요 왜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쁜 친구를 사겠어요 원래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영광은 사람에게 준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나쁜 친구인 뱀을 사겠어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 넘겨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보세요 사탄이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내게 죄라면 이것이나 영광을 내게 줄인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게임을 받아서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다 당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가지고서 엄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오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이죠 하나님이 예수구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보혜사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멈추고 피 흘렸지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인정하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도로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고 질병을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저주를 다 주님께서 제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와 꼭 같은 그러나 너를 돕기 위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이제 너를 도와주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갚고 산 것을 내가 소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에 이루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뭐 다른 보혜사 같으면 예수님 그대로 계시지 또 예수님 똑같은 닮은 다른 보혜사를 보낼 리가 어디냐 했는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온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팔레스타인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교 분유마토사라고 거룩한 바람같이 바람은 어느 곳에 있지 않아요 바람처럼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밖에 없지만 성령은 온 천하에 같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큰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 그 다음 12제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 세자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불안강에서 목회할 때는 농부 부인이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전사님 말씀이 나는 실감이 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 가슴속에 다 왔다고 하랍니까 그 무성의 어머니라는데 나는 우리 무성의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신랑은 하나뿐인데 우리 무성의 아빠가 모든 여자들의 신랑은 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신랑이 다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 분 뿐인데 그래서 내가 무성의 엄마 그거 잘 몰라요 무성의 엄마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논뚝을 걸어서 오지요 그런데 논에 물이 가득할 때 달밤에 보면은 논에 무엇이 보입니까 달이 보이죠 김씨 논에도 달이 있고 박씨 논에도 달이 있고 석씨 논에도 달이 있고 윗동네 우물에도 달이 있고 아랫동네 우물에도 달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래요 물이 없으면 달이 없는데 물이 있으면 달이 다 안에 있잖아요 성령은 바로 물과 가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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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와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특정인들만 같이 계셨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같이 그 성령은 바로 예수구리도 영인 것입니다 크리스도와 꼭 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투스 돕는 자로서 예수님과 꼭 같은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는 오늘날 예수구리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큰 것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와 계시고 우리가 이 성령님과 같이 이제 살면은 아 이제는 오늘날 20세기가 되어도 옛날과 꼭 다름없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꼭 나타나는구나 변함이 없구나 그런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 그냥 바람이나 물이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은 정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서대문에서 목표할 때 1964년도에 성도가 3천명이 됐는데요 성도가 3천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교회가 늘지를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그때 영락교회가 6천명이기 때문에 영락교회에 많지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 교회를 지을 때 영락교회에 가서 내가 자로 지었습니다 영락교회 앞에서 뒤로 지우고 옆으로 지우고 영락교회 사찰이 왜 이렇게 하냐 해서 나는 우리 한경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한 목사님이 하신 이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지르니까 날 보고 당신 참 웃기는 소리인데 한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데 당신이 감히 한 목사님과 경쟁하려는 걸 했어요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공자도 후생이 가외라고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경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으면 나를 못 사용할 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 교회를 지었을 때 영락교회하고 글상수를 똑같이 했는데 영락교보다 두 줄을 더 넣었습니다 좀 더 크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3천명이 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 늘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해도 안 늘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추운 겨울인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구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3천명 이상은 도저히 목회가 안 됩니까 추운데 울다가 피곤했는지 깊은 잠속에 빠졌어요 아주 깊은 잠속에 빠졌는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장염하고 영광스러운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셨어요 사랑한 아들아 네가 교회가 3천명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3천명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매추라기를 잡으러 갔다라면 몇 마리 잡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광야에는 매추라기도 없거니와 맨손 들고 매추라기 잡으러 다니면 매추라기가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맨손 들고 나왔으면 매추라기를 못 잡았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바람을 보내니까 매추라기를 얼마나 잡았냐 아 매추라기가 그건 지인의 그냥 뒤끌같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맨손 들고 매추라기 잡으러 나고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느냐 네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힘으로 그냥 고함치고 설교하고 그냥 신방하고 온갖 짓을 해도 맨손으로 뭘 잡느냐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죄인들이 매추라기 떨어지듯이 너희 교회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빈봉사망하는데도 주님 나 예수 믿을 수 있는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성령 충만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는데 성령 다 받았으면 야 이놈아 그게 이놈아 너 큰일이다 성령이 무슨 장난감인 줄 아느냐 성령님은 장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뭘 성령 받았으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 호통에 내가 혼비백성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나서 깨어나니까 그 추운 겨울인데 억울이고 너무나 마음이 들어요 그 길로 내가 사무실에 뛰어가서 아 하나님이 성령과 교통하라 했는데 교통을 찾아보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14절이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우리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그걸 갖다가 헬라으로 보니까 코이노니아 투 하기유 푸뇨마투스라고 되어있어요 거루간 성령과 코이노니아라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가 펠로십 교제고 둘째가 파트너십 동업이고 셋째가 왔네스 일체고 넷째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세요 나는 여태까지 성령님을 그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장렴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해서 그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여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제는 성령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정교사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물어볼 고래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성령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저와 대우러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힘껏 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짓기 전에 성령 보혜사시여 나에게 하나님의 개시를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는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나갑시다 강남에서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나갑시다 또 해외에 가면 성령님 또 외국어도 잘 아니깐 나란지 이제 Let's go dear holy spirit Let's go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과 펠로쉽 교통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늘 매일같이 제가 수십분 수백분 말하는 것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설경을 한 다음 보혜사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교통 그 다음에는 파트너십 동업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주식분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선배 동업자가 되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후배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금식기도 할 때 성령이 말하기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주식분의 주인이에요 내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1인층 대명사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지금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식분의 주인에게 기도해서 많이 추수할 일꾼을 보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주식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주식분의 주인 앞에 따라다니는 일꾼이 무슨 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뜻을 쫓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너는 목회를 할 거 아니라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 하루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생겨 가지고서 퍽퍽 일어섰어요 치고 내가 두 손을 펼치게 됐는데 이렇게 펼치고서 교회 주의를 필바받고 돌았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기도하니깐 네가 장차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국에 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테니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에 천하 만국이 아니라 부산 갈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천하 만국에 돌아 있는 내가 당장 내 마음속에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내가 망상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두고 봐라 너는 온 천하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말고요 한국에서 부흥이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깐 그때부터 한국에 부흥회를 나가면 부흥회만 나가면 난 그날부터 아픈 게 마치 그날까지 아파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 가지고서 아유 죽을 증인 그냥 부흥회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한국에서 하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6.25 사변 때 전쟁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정식적인 공부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학교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정식적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요 이래서 그때부터 성령님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영어책들을 사가지고서 사진을 가지고서 펼쳐서 단어를 찾아보니 단어는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단어를 다 찾아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앳다 다 외워야 되겠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과를 백번씩 읽었어요 중학교 영어책을 한과에 백번씩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 과정을 그 다음 색스피아까지 합쳐서 그냥 확 소리내서 아침에 계속 읽고 모두 다 외웠다 자꾸 외웠다 그게 막 문법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외야지 계속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온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짓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외아 놓으니까 입만 열면 영어가 나와요 조금 더 한국말이나 영어하는 말에 서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뭐 영어로 틀면 그냥 한국말처럼 내가 영어하겠다고 생각 안하고도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자꾸 외우라고 말하니깐 성령님이 나의 추수꾼의 주인님으로 성령님 식인대로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 나에게 구라파에서 선교 부응해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부터 1964년부터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 것이 좌우간 딱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청구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여러 환경에 가서 복음을 청구하고 뭐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 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갔을 때는 비행장에서 200만 명이 모였는데 도저히 강단에 올라갈 수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둘러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그 설경을 한 다음 또 헬리콥터가 와서 강단에서 날 태우고 날라갔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헬리콥터 하면 잘 타봤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비디오를 가져와서 나보고 자꾸 보라 그런 걸 나보고 당신도 좀 옥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 좀 하라고 말이지 당신은 왜 저렇게 설교하냐고 옥하는 목사님 또 교육자 세미나한테 이리 구구절절이 올만한 말을 한다고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 목사님이 저렇게 갈아치고 저렇게 갈아치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 둘이 있으면 큰일 난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세 개의 옥하는 목사님 한 사람만 세워놓고 또 조용기는 조용기도로 한 사람 자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고 또 설교 잘한다는데 왜 당신만 자고 나보고 뭘 한다 그러니 우리 집이 야당이 돼가지고 꼭 나보고 못 한다고 자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영원해도 내가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간다 하니깐 조용! 하고 따라오겠다 그랬어 따로 오지 마 따로 오지 마 내가 못 따라오겠는데 애 먹었다고 을증이 따라오겠다고 옷 다 입고 딱 아이 따로 오지 마라 당신은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고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은사를 주시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도 70만이 된 것 왜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날보고 대교회에 주의한다고 욕을 하고 말했는데 내가 대교회에 주의한다고 교인이 오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어요 내가 옛날에 영낙교에 한경영 목사님에게 좀 배우려고 다 비서실에 연락하고 아무래도 한경영 목사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한경영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한 목사인처럼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깐 날보고 가면 그저 장로교식으로 하다보니깐 교회가 커졌죠 그래서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만 크게 하려고 나에게는 비결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다보니깐 하다보니깐 성령님이 나의 주수꾼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서 선배 동업자가 되어서 그저 자꾸 기도하고 성령님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의 언제나 하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보면 예수 그리도와 합친 사람은 한영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과 하나됨을 힘차게 지키려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이 야곱이 꿈에 볼 때 천사가 하늘에 땅에 오르락 내려가시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담을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고 하잖아요 제가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그 개설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 교회 셀리드 한 사람이 종로에 계신데 남편이 경찰서 종로 경찰서 경찰관이었다고요 그런데 집을 비워놓고 구역에 인도하러 가다가 종로 내거리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어 어디에 뛰어 들어갈 수도 교회도 없으니까 그만 종로 내거리 길거리 쪼그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성령을 이지해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기도하니까 누가 흔들어 피어오거든요 경찰관에서 미친 여자가 길거리에 와서 교통군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사람이 잔뜩 둘러섰습니다 그래 나 미친 여자가 아니고 내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이 길거리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니까 어렵소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집을 완전히 뭐 다 뒤져 놓았는데 서랍 다 뽑아놓고 그냥 막 옷가지도 다 흐트러놓고 뭐 야들났습니다 아유 이제 큰일났다 우리 남편 예수를 안 믿는데 여기에 돈도 좀 있고 귀금속도 있는데 다 잃어버리면 오늘부터 내가 얻어맞고 절단 났던 거 엉엉 울면서 뛰어가니깐 서랍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돈도 눈에 보이고 귀금속도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돈과 귀금속을 안 가져가고 쓸데없는 옷까지만 몇 개 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로 동놈이 들어올 그때 길거리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남편이 버스 운전사 기사인데 자기가 부흥에 가서 낫예배 참석했는데 아이고 뭐 강사가 설교하는 데 설교 듣고 있는 데 너무 기도하고 하고 싶으면 견딜 수 없이 입을 막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속이 시원해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싸렬하게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죽었다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뒤에다가 돌을 그어놓고 사람들 다 내리라고 위에 가서 핸들 조작을 하는데 돌이 파지나서 버스가 뒤꿈질해서 그냥 언덕으로 굴러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난간에 바퀴 두개가 달려가 달랑달랑 달렸어요 그대로 굴러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기어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는 앞바퀴만 난간에 달려 달랑달랑 했어요 그래 자동차가 와가지고 레이카가 와서 토해냈는데 그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다 죽을 뿐다 바로 그 시간을 마쳐보니깐 이 자매님이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때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여수에 집회가 있어서 호남섬 열차를 탔는데요 서울역에서 타니깐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번 탔는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며느리하고 뭐 선물을 많이 얹어주고 영감이 풍치가 좋습니다 그래 용산역을 지나가는데 하 마음속에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월요일을 가면 차에서 잠을 잘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와서 뭘 기도할지 몰라서 당연히 기도를 아 나중에 이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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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올해는 참 풍년이 들어서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좋구요 하나님이 대풍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마님 열심히 하니깐 됐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없으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지었겠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꼭 예수님 그때는 철도경찰이 있었어요 철도경찰이 귀찮아해왔더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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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말이야 모처럼 내가 편안하게 가라고 일등열차를 사였는데 아이 예수장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날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내가 뭐 신란신으로 못 견디겠더라 아이 그걸 경찰관이 오더니만 나보고 경력 딱 이건 대한민국 철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철교를 하려거든 교회가 사시고 여기 사지 마세요 어찌 민망스러운지 내가 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라 너는 지옥 가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거 뭐냐 내가 눈 감고 하니 아 또 방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손짓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깐 아 급기야 내 마음속에 입에서 무슨 말 하냐면 이 영감 한 시간 이내로 죽는다 그래요 응 궁금한데 그래가 내가 부식 부식하네 영감님 지금 예수 안 믿으면 한 시간 이내에 죽어요 부식으로 이렇게 아 영감이 허허허허허 웃더니만 정말 예수쟁이 미칫다 그지 미쳤네 내 나이 아직까지 이제 겨우 황갑 지냈는데 아직까지 나 건강에 자신 있어 그러지마는 진로소주를 두 병을 사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화해하자 그러면서 진로소주 한 병을 내게 주고 한 병을 제가 따로 써주면서 그래서 우리 진로소주 같이 먹고 화해하자 나는 대충 소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주가 있으면 나하고 좀 일찍 나누면 나는 안 먹으려고 했군 할아버지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소주가 뭐냐 그래 예수 소주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예수 얘기 또 예수 얘기한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나 구원받으려면 아직까지도 내가 젊으니까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럼 또 내 경찰 또 부르겠다 그래 아이고만 언제였나 그만두겠다 이 사람이 진로 한 병을 먹고 내 병까지 다 먹었어요 내 병 내 마시라고 준 것도 다 먹고 난 다음에 대전을 지나서 호남선으로 돌아서는데 바람 쉬겠다고 밖으로 달리는 열차에 잡고서 나갔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었고 아 갑자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짐고다리를 찾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아까 입성강한 그 영감을 아느냐 어떻게 되냐 나는 모른다고 그 다음에 내가 잠이 들었는데 영감이 언제 술 먹고 나가지고 떨어지는지 내가 모른다 이 사람이 그냥 떨어져서 바퀴로 들어갔어요 즉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을 내게 됐습니다 그날 내가 좀 더 강제로라도 그냥 전도학교를 가지고서 막 강제로 안 했더니만 진짜로 한 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이 성령과 동업하면 성령이 그 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때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단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거나 없으니까 전부 다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거의 고아들은요 그래서 강단에 모여가지고서 전부 울면서 어찌할 뿐 모르고 기도를 한 데야 하루 저녁에 이제 참 뭐 졸업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최하실 집사님은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이 자꾸 나와요 그래 방언이 나오다가 그 다음 방언 통령이 나와요 하면서 앞으로 가서 저 최하실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라고 최하실 집사님은 그때 가지고 자가용 타고 신학교 왔어요 부자였어요 샤틀 회사 사장이고 나는 7분 없는 거지인데 무슨 거지가 가서 부자에게 기도해 줍니까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언 통령에 최하실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래 나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최하실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깐 그러니깐 돌치와 버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깐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지금 안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 사위가 될 거요 아유 내가 절대 강성이 났습니다 이거 또 거지 같은 놈이 말이야 장에 가려고 난 그 집 딸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하는데 그러던만 계속해서 말이 나온 거요 그런 날보가는 말이 당신 사위가 될 이 사람은 군대에 가서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에 나올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딸하고 결혼해서 함께 목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손을 떨치고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날보가서 별난 사람 다 봤네 그러더라 하 그러니 내가 뭐 안길 부절이여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 그런 꿈에도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타나 물러가라 이 사타나 물러가라 이놈의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희한한 기도하니 사타나 물러가라 사타나 물러가라 아 그런 저 속으로 사탄 아니다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서 학교 졸업하고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성교사 집에 가서 머물면서 성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최휘사님이 저 불왕동에 가서 뭐 고학원 한다고 애들하고 고학원 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하러 가니까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그래요 남편이 네가 주의 종이 될 것이냐 안그러면 나하고 댄서 같이 타고 이렇게 살 것이냐 난 주의 종이 되겠네 그런 마음 재산 다 뺏기고 거지가 돼 애들하고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아 그래 참 내가 참 보기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 와서 내가 좀 설교를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해주고 같이 도와주는데 교인이 자꾸 모여오지 않아요 자꾸 모여오고 그래 가지고서 내가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교인이 한 300명 되니까 뭐 교인들이 들고 이래서 미국을 왜 갔냐고 말이야 우리 가난한 사람 버리고 말이야 자기 혼자 출세하려고 하냐고 말이지 막 울고 불고 고함 치고 미국이고 뭐고 못 갔죠 그래서 교인 한 300명이 돼 가지고서 제가 1959년도에 육군 2등병으로 논산에 갔어요 그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내가 몸이 약해요 제가 폐병으로도 고생했고 심장도 약해서 뛰지를 못해요 근데 뭐 그때는 뭐 빼고 돈 없으면 뭐 뭐 제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참 기가 막히게 훈련을 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속을 어디 받았냐 정보부대에 배속을 받아서 북한에 갔다 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데 그냥 배속을 받아라 그래가 뭐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것 하고 뭐 요격 훈련하는 것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얼마 안 쉬면 나도 떠나야 되는데 내가 하루 저녁에 중무장을 하고 철조망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못 죽여요 주의 종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난 총을 설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막 얼마나 배가 틀고 아픈지 막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가서 아침에 뭐 거의 죽게 되니까 부대 군인관이 와서 어이 죽겠다고 그래가 이 수도육군병원에 탈창이 되었습니다 여덟 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여덟 시간 수술을 해서 겨우 살았는데 수술상가상으로 또 폐염이 걸려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부대에서 다 전역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 대전육삼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수련을 하고 거기에서 제대를 하고 입행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창자를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절침에 나왔으면 이래 서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 걸어먹을 때 이러고 그래서 내가 제대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한 만가지 병신입니다 폐평에다가 심장 나쁘 땐 내가 창자까지 잘라가지고서 이제 난 완전 완전 만신창인데 이거 안되겠습니다 아 기도를 하고 기도하니까 뭐 뻣뻣하게 써줘요 그래가지고서 이 창자를 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 하루에 화장실을 한 열 번 가야되요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확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아 또 설상가상으로 신장 기력이 걸렸네요 신장 기력이 걸리니깐 이제는 영 이제 죽겠어요 그거는 막 1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에 뛰어가야됩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뭐 강대에 서해서 막 오줌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하실 목사님이 도와주어서 삿발을 차요 이제 오늘 목사님이 내 보러 다 이야기 다 합니다 다른 곳에 내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삿발을 차요 15분마다 한 번씩 오줌을 놓으니까 그 삿발을 차고 그냥 설교하면서 오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 데는 보면 막 이 신 속에 오줌이 가득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요 교인들에게 알리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삿발 갈아치우고 여섯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가리에 부다페스트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그날 외국인 앞에서 이제 또 제가 이 삿발을 많이 가지고 그날 당겨요 오줌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막 그렇게 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앞에 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학골을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상자를 탁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상자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이쁜 신장이 하나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리띠를 끌러라 그래요 그걸 허리띠를 끌니까 바지를 내려라 그래요 꿈에 바지를 내리니까 이거를 탁 그러나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내 따라든지 내 비서들은 잘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비서보고 제일 먼저 명의하는 것은 화장실이든지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비서들이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장실부터 먼저 찾아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적어도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뛰어가서 막 소변을 다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차파하고 난 다음 이제 강남 올라가는데 아 그렇게 탁 하고 난 다음 아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이제 스웨덴의 집회를 갔는데 내 같이 따라가는 사노셉 김변호사가 가자마자 그 본목사를 보고 웨시 토일러 웨시 토일러 이제 묻지 마라 이제 묻지 마라 끝장났다 하나님이 새것을 하나 갈아 넣어 주셨다 이제는 필요없다 아 이제는 갑작 없어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희한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안 나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심장이 약합니다 근데 이건 심장이 약한데 심장이 약하면 이 의지름증이 있고 고통인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데 이것도 또 결사적으로 또 한 매달에 봐야 되겠는데 이제 나이 67이라마 이제는 은퇴할 때도 되는데 근데 내버려 둘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자라고 불비한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 예언을 내 나이가 서른이 되었는데 장가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도 이제 꽤 많아졌잖아요 나이 서른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 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아주 프로포서가 많이 들어가요 결혼하자고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야실 목사님이 또 오시더니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화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네 내 딸하고 결혼할래 안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옛날 예언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내가 안하면 어떻게 하겠냐 안하면 나는 자네하고 목회 안해 난 따로 나가서 할 테니까 자네가 하면 내가 내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결사적으로 뒤를 밀어주겠고 안하면 나도 딴전 빨리 치러야 되겠어요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꿈 기억합니까 그때 날 손 탁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는 왜 와서 딸 주려고 합니까 그때야 뭐 셀픈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런 말을 하기에 날 꾀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내가 알았지 그러나 예언 그대로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10년이 지난 날에 그때 예언이 그렇게 나와요 10년이 지난 후에 너희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루 눈이 오는 날인데 누가 대문밖에 서 있어요 그래 나가보니깐 우리 장인 영감이 보따리를 사고 대문밖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댄스하고 결혼했다가 돈을 못 버니깐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걸레 같은 헌옷까지 사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 보고 제가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봐 언제 우리 고생하고 괴로울 때는 자기 다른 여자하고 아주 놀아지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해서 잘 살만하니까 찾아와 여자들이 참 오집디다 뭐 딱 결심하고 난 안 본다 그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건 예언 아닙니까 그때 기억합니까 1958년 5월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기억합니까 그때 이혼 당할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사회 될 것 말하고 아버님이 10년 동안 외도하다가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요 바라들이셔 그래 강제로 바라들여가지고서 그 영감님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전도사 되어서 내 밑에서 전도사 목사 일하다가 천당 갔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천당 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필요하면 성령님이 꿈도 주시고 환성 주시고 당헌도 통역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에 살아계신 증거가 말로만 진행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꼭 같은 다른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선배동업자가 되시고 추수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천하 만국에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며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면 저는 17살에 벌써 죽었습니다 절대로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그 연약한 몸으로 제가 오늘날 이 기나긴 44년 동안 목회를 할 도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은 소망이 넘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겁날 수가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 위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부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정교사인 성령님과 항상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므로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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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